오늘은 부추를 양파를 좀 넣었어요 양파를 넣어서 양파부추전이예요 양파부추전이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부추가 이렇게 농산일 할 때는 고기보다 더 기운이 나요 고기먹고 가면 금방 지치는데 이 부추를 먹으면 지금 템포쌀 그래가지고 이게 지치질 않고 피곤하질 않죠 양파는 코리스토를 녹이는 당장하고 부추는 비타민 A, C,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추를 집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색고구마나 또 미나리도 좀 넣고 이게 마늘 정도 이렇게 뭐 이 밭에서 나오면 막 풀썽기를 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전도 부춰먹고 그래요